코링크 비의 직원들이 회장님이라고 불렀던 사람, 그는 주식회사 익성의 이봉지 회장이었습니다. 익성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회장님이 대체 왜 코링크 비의 개인사무실을 내고 출입했을까요? 익성의 이 회장은 조국펀드 사태가 불거진 후 언론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베일 속 인물입니다. 피드시첩의 이봉지 회장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코링크 비의에서 조범동 등 3명의 대표 위에 있었다는 회장님. 익성 이봉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익성은 소음차 단제와 흡음제 등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해 연간 7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탄탄한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소재 전문회사로서 출발했지만 앞으로는 저희 그동안 쌓인 노화를 바탕으로 하여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축적을 통해서 이봉지 회장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회사를 세워 알짜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익성의 경영진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눈에 띕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호 차장을 지낸 서성동 씨가 익성의 사회이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익성 이봉지 회장이 조범동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입니다. 조국펀드 사건에서 무척 중요한 인물이 출석하는데도 PD 수첩 외에 다른 언론사 취재진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장 시간에 이봉지 회장을 만났습니다. 관계자들은 코링크 피의의 실제 주인이 이봉지 회장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대부분 정권 부서장과 대표는 이봉지 회장한테 보고하거나 모르겠어요. 워낙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라 가서 어떤 얘기를 서로 나눠 놓고 진행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코링크 이세월장이 이봉지 회장의 재가가 있어야 된다. 익성의 코링크 피의의 자금을 출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금은 익성이 다 되고 조범동은 외부 투자자 유치를 맡았다. 과연 이봉지 회장의 코링크 피의의 실제 주인일까 익성 이봉지 회장에게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송대를 털어놨습니다. 먼저 코링크 피의 조범동 대표와 어떤 관계인지 물었습니다. 회장님 조범동이 먼저 회장님한테 접근했던 거예요? 처음 만나셨던 인연이? 좀 묻지 마세요. 내가 송찬분합니다. 내가 조범동을 왜 만나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조범동이 병수문대 노는 놈을 내가 왜 만나냐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조범동 씨 뒤에 이창권 회장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조범동이요? 검찰이 배우로 지목한 정경심 씨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익성 회장이 코링크 피의 3층에 개인 사무실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 하지만 코링크 피의 관계자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이봉직 회장은 코링크 피의 법인 카드와 코링크 피의 회장 명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 쓰고 있었는지 법인 카드는 어디서 나온 그대로 조범동 대표, 이창권 대표, 이창권 대표 다 갖고 있었지 카드로 회장님께서 코링크 법인 카드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코링크의 법인 카드를 계셨죠? 난 또 줬어요. 줬더라고 내가 요걸 쓰시죠? 그러더라고 혹시 그 명함도 코링크 피의... 코링크 회장으로... 코링크 피의 회장으로... 내가 그 명함이 왜 필요해요? 지가 파주가 내 방에 놔두는데 지가 다 썼다고 내가 그 명함이 왜 필요해요? 나는 코링크 명함 필요 없어요. 지가 편의 위해서 날 이용한 거지. 코링크 피의에 근무한 일부 직원들은 급여를 이봉직 회장의 익성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코링크에서 경제적인 보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조범동이 양반이 그러면 4대 보험이라도 어떻게 커버를 하게 익성에다가 일단 취직을 시켜주겠다 가 된 거죠. 이봉직 회장은 조범동 씨의 부인까지 익성 직원에 올려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범동의 처 익성의 직원으로 올려 매달 약 200만 원의 급여를 줬다. 익성에서 월급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몇 명 있어요. 내가 여기 한 두세 명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옛날에 잠시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랬던 거예요? 아 그렇잖아. 다른 회사인데. 처음에 서울 사무소 없을 때 방점에 아는 데 골방 죽이려나 코링크 PE의 법적 대표 이상훈 씨는 법정에서 코링크의 운영 자금과 관련해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코링크의 운영 자금은 이창권을 통해 조달했다. 코링크의 자금 집행은 이창권이 OO에 지시했다. 코링크 PE의 운영 자금이 익성에서 나와 이창권 대표와 이모 과장을 통해 집행됐다는 것입니다. 이창권 대표는 익성의 현직 부사장이었고 이모 과장은 익성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코링크에 근무를 했으니까 익성에서 돈을 꽂았잖아요. 코링크로 운영하라고 잘하고 있는지 파악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출근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 회장이 뭔가 안떼나가 필요하잖아요. 그 안떼나 역할을 했던 게 아니냐. 그럼에도 익성 이봉직 회장은 조범동 대표에게 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조범동은 겨울 지급을 하시고 그는 결국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지급을 빌려가려고 해요. 전문도 말이에요. 사기구이라고. 익성의 이 회장은 코링크피의 법인카드와 회장 명함을 사용하고 코링크피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었습니다. 또한 아들을 코링크피에 취직시켜서 자금 운용에 대해 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한사코 부인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자면 익성이 코링크피와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자금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익성 또한 성장해가는 회사다 보니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익성에게 왜 코링크피가 절실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 익성 이봉직 회장은 기업 상장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창권 부사장. 코링크피의 대표가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코링크피 설립 전 익성 소유의 한 오피스텔에서 코링크피 설립을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사람은 이창권 익성 부사장. 참가자는 조범동 씨를 비롯해 코링크피 설립 초기 대표를 맡았던 김동윤 씨와 성호성 씨, 코링크 대주주 김윤동 씨 등 5명. 이창권 부사장의 인맥이었습니다. 이들이 코링크피의를 설립한 가장 큰 목적은 익성의 상장이었습니다. 익성의 IPO, 상장하는 업무를 맡았다. 코링크는 상시적으로 익성 IR이나 IPO 업무를 처리했고 이XX 과장이 했다. 익성 이봉직 회장에게는 상장을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차 납품업체인 익성은 매출을 꾸준히 늘려온 매실 있는 기업이었지만 수익 구조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5%, 10% 순위 이길 때 2차 밴드는 3%, 2% 이렇게 이기고요. 2차 밴드는요. 1%, 2% 이기입니다. 정년 100만 원짜리를 납품하면 만 원, 2만 원이 수익이라는 말씀? 그렇죠. 거기에다가요. 너무 적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밴드는 살려고 하면요. 그걸 가지고 그들밖에 묶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익성 회사에 가보면요. 현장의 전부 50%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원가를 맞출 수 없는 구조지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이봉직 회장은 기업 상장과 사업 다각화를 모색했다고 합니다. 이봉직 회장은 그냥 제조업체 사장에 만족하는 건 아니었고 조금 더 흡수자로는 아니에요. 더 이상의 뭔가를 좀 훨씬 큽니다. 훨씬 컸어요? 네, 훨씬 큽니다. 그 투자 유치 받을 때 그때부터 이미 그릇이 달라요. 이봉직 회장의 관심을 둔 분야는 2차 전지 사업이었습니다. 2차 전지란 전기자동차 등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로 전망이 좋은 분야입니다. 2015년 이봉직 회장은 2차 전지 전문가 김동연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이봉직 사장이 흡차음재 영업이익이 너무 낮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관심 있다고 해서 그 얘기 듣고 익성으로 옮겼다. 익성은 김동연 박사와 함께 2차 전지 특허까지 냈습니다. 특허권자는 익성, 이봉직 회장은 발명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코링크 건물 지하에 IFM이라는 별도의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익성이 직접 2차 전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익성은 응급제 사업 추진을 위해 IFM을 설립했다. 상승펀드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자 IFM을 설립한 것이다. 2014년 익성은 포스코 한화와 KB가 공동으로 조성한 상생펀드 10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코FC로부터 투자 받으시지 않았나요? 코FC의 돈을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코FC의 돈을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봉직 회장은 상생펀드로부터 투자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상생펀드 관계자는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상생펀드 계약서에는 투자 받은 뒤 3년 안에 상장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3년 안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경영권을 잃을 위험마저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코FC 삼업펀드 코FC 삼업펀드하고 익성의 최대 주주 사이에 있었던 주주간 거래 계약에 의하면 최대 주주가 20억 정도의 자기 주식을 팔았는데 3년 내에 상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의 10배가 되는 200억으로 되살야 됩니다. 게다가 코FC 펀드에서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자 그러면 그 주식들을 전부 제3자에게 매도해야 되니까 익성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익성의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익성을 반드시 3년 내에 상장시켜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조범동, 이창관 등 코링크페이 구성원들은 익성의 상장을 위해 뛰었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상장사를 인수해 익성을 상장하는 우회 상장도 모색했습니다. MLA 시장의 한 전문가는 조범동 대표를 익성의 실무자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조범동은 이름도 없는 학급이죠, 제가 봤을 땐. 왜 그러냐면 제가 한 4년 전인가 조범동 치를 만난 적이 있어요. 블루펀드던가 뭔 펀드에 투자를 해서 익성 우회 상장한다고 그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OO나인하고 하다가 안 돼서 깨지고 그 뒤에 다시 이지했던 게 OO나인 크고 그 다음에 WFM으로 갔는데 2018년 코링크페이는 WFM이라는 상장사를 인수했습니다. 인수대금은 약 188억 원이었습니다. WFM 경영진은 코링크페이와 익성 관계자들이었습니다. WFM의 대표는 코링크페이의 대표인 이상훈 씨가 맡았습니다. 사례이사는 익성의 독일 법인장이 감사는 익성기술연구소 직원이 맡았습니다. 검사 출신 전권 변호사들의 이름도 보입니다. WFM은 익성이 추진해온 2차전지 사업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차전지 공장도 설립했습니다. 공장 건설비도 상당의 글 익성 이봉직 회장이 부담했습니다.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2017년 WFM은 300억 원의 전환사체를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체를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몇 차례의 공시를 번복하다가 결국 상상인 저축은행이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 유준원 대표는 무자본 M&A 세력의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출해왔습니다. 이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강담의 사채업자 민 모 씨였습니다. 민 씨는 애돈 파트너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상상인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아 WFM에 투자했습니다. 제가 조범동 씨 때문에 스페셜 검은이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건 맞고요. 걔가 원래 우국한 씨랑 해서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300억 원을 시비를 불어놨었어요. 먼저 300억 원을 하겠다고 공시를 했었죠. 그게 공시가 다가오면서 안 하면 회사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 대출에는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상상인의 돈이 민 씨의 애돈 파트너스를 거쳐 WFM에 투자됐는데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상상인이 담보를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100억 원을 성공적으로 투자받은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WFM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돈이었습니다. 상상인에서는 상상인, 애돈, WFM 3자간 합의서를 써야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상상인에서 100억 원 대출해주면 그 자금으로 WFM에 CB를 인수하고 WFM은 그 돈으로 우량주 또는 부동산을 매수해 상상인의 담보로 주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서이다. WFM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운영자금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전환사체를 발행하도록 하고 전환사체로 발행해서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상가 건물을 매입하도록 해서 그거를 상상인의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행위 결국 상상인, 민정인, 익성의 주요 관계자들이 이렇게 같이 합의해서 했던 그 3자의 공모 자체가 WFM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될 수가 있고 주가 조작 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검찰은 상상인 유준원 대표, 사채업자 민모 씨 그리고 WFM의 실제 소유주로 추정되는 익성 이봉직 회장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만약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지 않았다면 코링크 PE와 WFM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봤을까 익성 이봉직 회장의 우회 상장 시도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좌초됐습니다. 코링크 PE와 WFM의 실제 주인은 누구일까 검찰의 기소장에는 수백억 원의 거액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혹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조범동 총괄 대표와 정경심 씨 외에는 실질적인 수사가 확대되지 않은 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링크 PE 사모펀드와 WFM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더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링크 PE의 주인이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이 제기한 정 교수의 혐의는 여러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정 교수 등 조국 장관 가족이 저지른 잘못이 밝혀진다면 그들 역시 법대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른바 조국 펀드 사건은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먼저 검찰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몰아가기식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선정적 보도를 한 언론도 반성해야 합니다. 사건의 실체보다 편가르기에만 나섰던 정치권도 문제입니다. 저희는 1부에서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조국 펀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다음 주 대한민국 사모펀드 3부에서는 고스닥 시장의 작전 세력들과 검찰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 services 수